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펠릭스 데니스가 지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돈이 따라올 거야. 원서 제목은 How to get rich 입니다.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펠릭스 데니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영국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잡지 맥심을 소유한 거대 매거진 그룹의 오너였다. 영국에서 단연 손꼽히는 부자였으며 영국 썬데이 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영국 최고의 부자 백인의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목차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부 부자 되기의 첫걸음 3부 부자를 완성하는 힘 4부 성공을 굳히는 결정적 한판입니다. 이 책은 정말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는데요. 목차를 보니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책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빈털터리에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설책을 읽듯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 1부, 7장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일어난 일들, 9장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동목, 19장 부자가 되는 8가지 비결을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3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거북이 등딱지를 뒤집었어. 정신적 갑옷 말이야. 그렇다고 주의 믿을만한 사람들이 해주는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듣지 못할 만큼 또 친구와 가족을 멀리할 만큼 두꺼운 갑옷은 곤란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실패했을 때 뒤따를 빈정거림이나 악의적인 조롱은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워야 해. 당신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보일 시기심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어야겠지. 흔히들 인생에서 확실한 것으로 죽음과 세금을 이야기하지. 이외에 3가지가 더 있어.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실패했을 때 고소해하는 것.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혹시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까 봐 두렵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쓴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직장이라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외롭고 위험한 길을 개척해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줄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에게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부를 쫓는 것이 그 같은 재능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 염려는 대개 사실이다. 동료들과 친구들이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를 추구하는 것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일 거다.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 이제 행운을 잡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은 대담한 용기를 가진 자를 편해해 괴태가 말했듯 대담함이야말로 천재적인 힘이야. 대담함은 때로 처참함 실패를 가져오기도 해. 한간의 속솔도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야. 하지만 대담함이 성공할 때 다시 말해 기회를 잡고 충분히 실행할 때 그 성공은 엄청난 영예를 가져다 주지. 우리 주위에는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기회가 펑펑 쏟아나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 준비를 충실히 할수록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할 확률은 더욱 높아져. 대담한 자는 상장할 때 주식을 매입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목표와 타이밍이 확실하게 보이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모험을 하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이야. 이것이 바로 진로를 탐색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야.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재능이 있든 상관없이 기회가 왔을 때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 승세를 잘 판단해서 확신이 든다면 다른 사람의 반대와 판에 박힌 경고는 무시해. 행운의 여신을 굳건히 잡고 인생을 걸어 시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밀고 올라간 사람보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 온갖 모양을 하고 때로는 기회가 아닌 척 위장도 하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창피를 무릅 써야 할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창피함을 이겨내고 지독하게 성실히 행동할 준비가 된 자. 그런 자가 바로 돈다발을 품에 안을 행운 아들이야. 그들은 스스로 운을 개척한 사람들이야. 탐색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지. 어쩌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엉뚱한 곳에서 헤맸을지도 몰라. 하지만 단 한 번에 찾던 분야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다면 이제 탐색 단계는 끝. 바로 그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파산일보 직전이었거든. 하지만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지. 난 끊임없이 되뇌었어. 난 월급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언제가 됐든 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기 전에는 그런저런 직장이 주는 안전함으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꼬박꼬박 나오는 두툼한 월급 봉투보다 부자가 되려는 열망에 치명적인 것은 없거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반고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기를 좋아해서 매년 20건 정도 읽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공격을 해치고 성공을 거둔 모든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아니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심지어 슬프게도 죽고 난 다음에야 성공하게 된 사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런 책들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건 화가 빈센트 반고우의 반고우 영혼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 그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편집되고 출간된 책이지. 여기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비탄, 광기, 거절, 굶주림, 열정, 끔찍한 공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돼. 설령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의 이야기를. 반고우가 몰입한 대상과 그의 재능은 그를 광기로 몰고 갔어. 그 자신도 알았지. 미술과 재능은 그를 꼬드기고 못살게 굴었어. 자신의 작품에 목숨을 걸었던 그는 늘 정신이 반쯤 나가서 혼잣말을 해댔지. 그의 우주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빛나는 별이 딱 하나 있었어. 바로 그의 동생 태호였지. 태호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빈센트가 북과 캠퍼스, 물감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돈과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보내주었어. 그 자신도 여유가 없었는데도 태호가 이렇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빈센트가 마음 아파하면서도 태호의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술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거야. 빈센트는 돈이 전혀 없었어. 한 끼 식사와 하룻밤 잠자리를 얻기 위해 농부나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그림을 팔려고 했을 정도였지. 훗날 수천만 달러에 팔릴지도 모를 캔버스를 몸 누일 외양간과 아침 식사와 맞바꾼 거야. 그는 다 낡아 빠진 옷을 입은 채 불황자처럼 시골을 돌아다녔어.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잘 알았지. 함께 살았던 유일한 여자에게도 실망거리였지. 분명 자신에게도 그랬을 거야.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림 뿐이었지. 모든 게 그를 힘들게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동생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 인류에게 있어 영원히 부끄러운 사실이지.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 내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볼 날이 분명 오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런 날이 분명히 왔어. 빈센트 당신의 그림은 지금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오. 지금 당장 빈센트의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봐. 그의 그림은 당시에 불소시계로나 쓰면 좋을 조잡한 그림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편지는 지금도 일상이라는 진흙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어. 삶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이 믿는 유일한 것을 거절당하고 궁핍함에 시달리면서 끔찍한 나날을 견뎠던 고흐를 생각해봐. 스스로 실패했다고 믿었던 그를. 하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마.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덕목. 이 장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덕목들을 살펴볼 생각이야. 부는 장점이나 공정함과 무관하다는 사실. 1. 끈기. 고집과는 달라. 끈기는 물론 중요해.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결같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해 줄 체력이 필요해. 하지만 끈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고집은 끈기와 달라. 고집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은데도 계속 끈질기에 달라붙는 것을 말해.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끈질긴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확신을. 그리고 세상이 곧 자신을 인정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실패의 장막이 벗겨지고 성공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뭘까? 소위 끈기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혹은 그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다른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이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행동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지. 자신의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냉철한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야. 인정하는 능력도 끈기가 없으면 안되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는 말은 이미 실패한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만둔다고 해서 치욕스러운 것은 아니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것. 그게 치욕스러운 거지. 신념이 있어야 해. 자신과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태산도 들어올릴 수 있어. 하지만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된 방법으로 태산을 들어올리겠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돼. 항로를 바꾸고 진로를 변경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마.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특히 더욱더. 무엇보다 똑같은 벽에 계속 머리를 찢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길. 그렇다고 벽이 물렁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포기하지마. 2. 자신감. 이것만은 기억해도. 자신감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덕목이야. 끈기는 자신감만큼 중요하진 않아. 나는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서 금방 행운을 잡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 끈기는 두세 번은 입질해야 달콤한 열매를 안겨줘. 그러나 자신감은 당신에게 대번의 열매를 한 바구니 안겨주지. 자신감은 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산이야. 자신감을 타고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 지금 당장 각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 당신은 자신을 믿어? 정말로? 당신조차 스스로 믿지 못하는데 누가 당신을 믿겠어. 자신감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자신감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이는 엄연한 사실이야. 그렇다고 의심을 밟아 뭉개란 소리는 아니야. 의심은 고통과 같아.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는 경고를 어떻게 전달받겠어. 의심은 경고 체제 같은 거야. 결정을 내리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의심이나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대단히 유용한 도구야. 다만 당신의 사고와 삶 속에 잘 통합시키는 방법을 배워야지. 안 그러면 그것에 휘말리게 돼. 중간은 없어. 의심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맞물려 가중되면 악순환이 일어나. 자신감은 위축되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두려움이 그렇듯 의심도 맞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해. 먼저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조목조목 적어놓고 그것을 찬찬히 살펴봐. 화난 곳에서 쪽지를 집어들어. 흡수할 만한 지혜가 있으면 빨아들이고 껍데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첫째, 만약 당신이 대단한 심각한 걱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거나 죽음의 문턱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매사에 신중해졌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됐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해방감은 인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두려움 자체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와. 역설적이지만 바로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말이야. 둘째, 당신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해낼 수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못되고를 떠나 자갈 하나 정도를 치울 수 있을 테고 그러면 태산은 아니더라도 작은 산 정도는 우르르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에 열심히 매달려. 하지만 일에 대한 믿음 역시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어야 앞뒤 헤아리지 않고 불을 향해 달려갈 때 주위에서 날아들 온갖 비난과 비웃음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3. 직감을 믿어라. 자신의 직감을 믿어. 직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직감이 신호를 보낼 때 곧장 밀어붙이라고. 바로 그때가 당신이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할 때야.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찬찬히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차근차근 해나가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단박에 먹잇감을 낚아채는 포식자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냄새를 맡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동안 모았던 엄청난 힘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덤벼들라고. 물론 나중에 사냥한 고기를 나눠주는 건 상관없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해. 당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기 조각을 나눠갖게 해줘. 그들은 작은 조각을 얻겠지. 하지만 심장과 간은 당신 몫이야. 4. 분산.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라. 달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깨지기 마련. 좋은 아이디어도 모진 결심도 뜻밖의 행운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해주지는 못해. 여기에 대비해야 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말이야. 내가 영국에서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내 회사를 완전히 소유했고 첫 번째 바구니에 달걀이 들어오자 더 많은 바구니를 준비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 그대로 계속 돈을 벌 수 있게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지. 흐름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초하게 마련이야. 누구보다도 많은 바구니를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라. 이것은 분명 억만장자가 되는 한 방법이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바구니를 노려야 할까. 이치에 닿는 한 많이 노려. 처음에는 주력 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로 한정하는 게 좋아. 사업을 막 시작했다면 하나의 바구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나아. 거기에 당신의 삶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의 성패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이 말이야. 하지만 일단 사업이 순항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재빨리 다른 사업 기회를 찾는 게 좋아. 바구니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면 달걀을 낳고 부화시킬 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떤 달걀에든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가령 하나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손을 보거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바구니에 다른 달걀이 있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지. 새롭게 손을 보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든지. 창업한 사업가가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이 벌인 사업을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이건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해. 당신은 달걀을 낳고 바구니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부자가 되는 사업을 하는 거지. 물론 하나의 사업에 직접 몸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열정과 통찰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약점은 있어. 그래도 사업을 다각화해서 다른 나라에 다른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사업상의 결정을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지. 5. 많이 듣고 많이 배워라. 듣기를 멈추는 것은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배우기를 멈춘다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시간이 된 거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사업가로서 자신감각 끈기를 발휘한 후 내보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야. 그런데 아직도 큰 회사를 경영하는 수많은 간부는 모르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1년에 몇 주도 되지 않아. 회사 경영진이나 부장급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람, 당신 업계의 사람, 심지어 당신의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필요한 법이야.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경험과 약간의 돈과 시간만 있다면 수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몽상가, 사기꾼, 미친 사람, 싹이 보이는 사업가 등등. 모두 해줄 말이 있을 텐데 대개는 시간 낭비만 하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난다면 당신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훨씬 부자 말이야. 공손함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중요한 덕복이 아니야. 대신 도움은 줄 수 있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기름칠 해주는 용도 정도는 되지. 하지만 공손하게 남의 말을 듣기만 할 뿐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어. 이제 아이디어 소유 문제에 대해 말해볼 차례군.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미 생각했거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곧바로 말을 끊고 상황을 말해줘. 그게 올바른 행동이야. 당신이 회사의 소유주고 당신이 고용한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면 당신이 성공을 차지하는 거지. 소유권이 전부야. 무엇을 누가 소유하는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 돈 버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 소유권 분쟁 때문에 회사가 넘어가고 당사자들이 미쳐버린 사례는 무수히 많아. 미국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누가 발명했는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지. 계속해서 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복이야.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많이 듣고 많이 배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자가 되는 여덟 가지 비결입니다. 1.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냉철하게 분석해라. 막연한 소망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렬한 열망이 필수다. 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쭉 밀고 나가라. 3. 좋은 아이디어는 무시해라.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라. 4. 집중해라. 돈이 여기 있어 하고 표시된 곳을 주시해라. 5. 당신보다 똑똑한 인재를 고용해라. 그에게 일을 맡겨라. 수익을 나눠가져라. 6. 소유권이야말로 진정한 비결이다. 지분은 가능한 한 만이 붙들고 있어야 한다. 7. 닥치기 전에 미리 팔고 사업이 실증 나도 매각해라. 협상할 때는 마음을 비워라. 8. 두려워하지 마라. 9.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부자가 된 뒤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져라. 이렇게 책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고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1.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 2.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을 면하려는 생각 3. 시작할 용기가 없다 4. 약한 체력 5.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로 낙인 지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 다음에는 2.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1. 중요한 건 자신감 2. 나도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3.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진념 4. 밀어붙이는 배짱과 뻔뻔함 5. 굳건한 체력은 결정적인 요소 6. 호기심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부위 계곡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7.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8.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9. 위험을 무릅쓰고 봉급생활을 극복해내는 능력 10. 끈기 11. 직감을 믿어라 12. 사업의 분산 그리고 3.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1.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2.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부자가 되려는 굳은 결심을 한자만이 부자가 된다 3. 결정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려라 두려움의 원인은 실패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재정적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하는 것과 당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남이 알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5.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실패했을 때 뒤따를 빈정거림이나 악의적인 조롱을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정신적 갑옷이 두꺼워야 한다 5. 당신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보일 시기심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한다 5.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일할 각오를 하라 6.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7. 부를 추구하는 것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라 8.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통해 경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9. 번드르르한 사업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니 그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눈을 돌려라 10.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무엇이 뜰 것인지 10. 아이디어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11. 무일푼에서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관대하다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도우려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다 12. 파산 일보 직전일 때도 있었지만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13. 진실로 부자가 되려는 내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예 부자가 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라 막연한 소망과 열망은 다르다 14. 크게 생각하고 행동은 작게 하라 한두 번 성공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 진정 중요한 것은 결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 작게 행동하라는 말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라는 뜻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균형 감각과 겸손을 잃지 말라는 뜻 15.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고 고용하고 키워라 16. 준비하는 자는 기회가 늘어난다 행운은 준비하는 것 17. 부자가 되는 것은 근사해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처음에 가난하게 지내더라도 웃고 진짜 불운을 만나서도 웃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어 18. 부자가 되는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부자가 되려면 오너가 되어야 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어야 해 19. 위임이 책임감 있게 행사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20. 부자가 되려거든 부가 모이는 사업으로 뭐가 있는지 신중하게 둘러봐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에 뛰어들어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 돈이 여기 있어 하고 표시된 곳에 21. 혼자 힘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 누구도 그럴 수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일할 때 부자가 되는 거야 22. 전력을 다하거나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 중간은 없다 23.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사슬을 끊어라 24. 올바른 목표를 골라라 25. 두려움을 없애라 26.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명언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 용기야말로 천재적인 힘이요 마술적인 능력이라네 세네카 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 자 이렇게 빈손으로 시작해도 돈이 따라올 거야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를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친근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써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도 좋으실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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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